6회 오늘은 기출 6회 Part 2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Part 2는 Article, 기사문이 되는데 인물 1대기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전체 4파트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Paraphrasing도 좀 까다롭고요 단어도 전문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물 1대기 Part 1보다는 더 심도 있는 공부와 의력을 키워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Part 2 고독점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죠 60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항상 어문사가 제시가 됐을 때 이 어문사 안에 있는 주어를 먼저 본답겠죠 Research, 연구진들은 그 다음 어문사 What, 무엇을 Be able to accomplish, 성취할 수 있었는가 언제, 최근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키워드는요 연구진, 그리고 뭔가 성취라는 단어를 반드시 키워드로 잡아놓으시고 이 자체가 Part 2의 60번 시작점 문제는 대부분 주제의 목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인물 1대기에 무엇으로 유명한가와 같은 맥락으로서 추상적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 질문은요 질문 선지를 먼저 읽어두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연구진들이 최근에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지금 시작점이 동사 부분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동사가 지금 다 다르게 나오고 있죠 뒤에 이 목적어 부분을 읽어버리게 되면요 굉장히 첫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목적어 부분을 일단 읽지 말고 이 동사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결국 지금 문제의 요지가 무엇을 지금 성취했는가 Accomplish, 성취했던 동사적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repeat는 뭐를 반복했다는 이야기고 introduce는 소개했다는 이야기고 apply는 적용했다는 이야기고 discredit는 credit가 신뢰성이잖아요 근데 this가 붙었으니까 반대니까 뭔가 불신했다는 이야기 자 다시 머릿속에 반복했다, 소개했다, 적용했다, 불신했다 이런 것만 잡아 놓으면 첫째 단락 핵심을 읽어 나갈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accomplish가 독해 동의여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carry out, 수행하다고 연결되었다고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accomplish의 발음이 유사한 단어가 있죠 이 accomplish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police라 생각했겠죠 경찰에게 누군가 두 사람이 accompany, 동반해서 왔다 그거는 죄를 같이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공범이 되는 거죠 이 두 개 다 하나 헷갈리면 안 되고 성취하다 accomplish는 carry out하고 연결된다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research, 연구진하고 그럼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걸 머릿속에 두고 첫째 단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 들어가죠 오 다행히 지금 첫 단락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사 부분을 잘 보라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 파트 2에서 기사문에서는 제목을 미리 읽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single 하나죠 그 다음에 set은 세포죠 그러니까 single set이니까 단세포가 되는 거죠 단세포, organism, 유기체가 주어 seem able to,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뭐를?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제목을 한번 읽어놓고요 자 첫째 단락 연구진들은 성공적으로 have recreated 되어있죠 create가 창조하다 만들어냈다는 뜻인데 R가 붙었으니까 다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문맥적 의미로도 중요하고요 뭐를? 이전에 dismiss, 묵살된 death 이하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다시 만들어냈다는 것은 바로 이 recreate라는 의미는 재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문맥적 의미로 중요하고 지금 death 이하 이 부분에 구질구질한 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답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큰 표현은 제가 동사 부분을 잘 읽으라고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death 이하의 이전에 묵살된 실험을 바로 recreate, 재연했다 성공적으로 재연했다 했으니까 동사가 바로 이 부분, R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R가 들어가 있는 게 비슷한 게 뭐 있어요? repeat, 반복했다는 이야기죠 뒤에 거 읽지 마시고요 이걸 읽어버리면 헷갈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복했다, 소개했다, 적용했다, 불신했다 그래서 recreate가 재연했다, 반복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A가 답이 되겠고요 첫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dismiss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GTF에서 문맥적 의미로 김태동 파워보카 이런 이야기 했었죠 아가씨 미스가 결혼해서 안됐다, 아주머니가 됐다 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제자로 나오면 동의어가 해고하다, fire이라는 것이예요 파트4에서 잘 나오죠, 해고하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단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dismiss했다는 것은 바로 추방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부족 이야기 나올 때 이 dismiss가 추방하다는 의미로 시험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김태동 파워보카에서 이 단어가 있죠 바로 vanish, ban에서 추방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법률 제재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기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각하다라는 이 paraphrasing 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reject라는 단어가 있죠 결국은 또 이게 기각하다라는 것은 결국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다라는 게 turn down이라는 게 있죠 기각하다 두 개, reject와 turn down이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주셔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 접미사가 eject로 끝나는 최근에 gtf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거절하다 기각하다, reje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object to 이렇게 묶어서 잘 읽어주고 이거는 반대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요 이거 project도 출제가 되었죠 이 project는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 그 다음에 뭐뭐를 예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제되었는 게 이게 나왔었어요 별표 어떤 bc나 영상 따위를 바로 투시하다, 투영하다라는 문맥적 의미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세 가지 project는 계획하다, 예상하다, 빛 영상을 투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subject가 명사는 주제죠 그런데 subject a to b라는 표현이 있어요 a를 b의 subject 바로 종속시키다 라는 이 의미까지 checked가 한 단어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째 단락을 해결했으니까 둘째 단락을 위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6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61번은요 자 일단 어문사안의 주어를 보셔야 되겠죠 바로 standard, 바로 loosely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어요 standard, loosely는 how, 어떻게, be, predict, to죠 바로 예측되었는가 뭐 하는 것으로 react, 반응하는 것으로 자 뭐에 자 뒤에 이제 갈로 묶어야 되겠죠 바로 제닝스의 experiment, 실험에 있어서 이 irritant, 이게 이제 자극물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제닝스의 실험에서 그 자극물에 바로 이 스탠터 로셀리는 어떻게 반응하도록 예측이 되었나 라는 이야기죠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자 둘째 단락에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금 키워드는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스탠터 로셀리 이런 거 있죠 스탠터 로셀리는 바로 어떻게 반응하도록 예측되었는가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닝스 실험의 자극물 요거를 적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둘째 단락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둘째 단락이 좀 길지 않습니까 기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핵심 부분을 적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되겠죠 바로 핵심 부분이 아까 반응 예측 이런 말이 있었죠 반응 예측이라는 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제닝스 어떤 실험 자극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요런 단어를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는 게 이 글에 지금 스킵을 해가면서 독해할 때 요 부분이 나와 언급된 부분을 찾아내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죠 자 명확한 키워드가 딱 명확하게 보이면은 안 적어 놔도 되지만 지금 이 문제인 경우는 요렇게 적어 놓는 게 유리합니다 반응 예측 제닝스 실험 자극물 자 그럼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핵심만 읽어 나갑니다 1906년에 아메리칸 미국의 주얼러지스트 동물학자인 허버트 스펜스는 허버트 스펜스 제닝스는 퍼블리쉬 출판했다 발표했다 여기 결과가 나왔으니까 5부 이하의 결과를 발표했다 쭉 나가는데 오 여기 하나 있네요 바로 이 스탠트 로셀리 그렇죠 요 킥은 키워드는 하나 잡았죠 그죠 스탠트 로셀리 하나 잡았으니까 일단은 별표 해놓고 그런데 쭉 끝까지 갔는데 지금 스탠트 로셀리는 나왔지만 반응 예측이라든가 제닝스 실험 자극물이란 말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바로 단서가 되지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닝스는요 어 이거 서브젝트 A2B라 했죠 A를 B에 종속시키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 로셀리를 어디에 카마인 카마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나라죠 암적색 그 파우더라는 것은 가루죠 그렇게 암적색 파우더 가루에다가 바로 이 에스 로셀리를 바로 종속시켰다 라는 것은 여기다가 갖다 태웠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본체면은 이 지금 에스 로셀리를 이 밑에다가 종속을 시켰다는 것은 이 부분에 갖다 태웠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브젝트 A2B 여기서 해석은 A를 B에 종속시키다 그거를 이제 2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를 B에다가 갖다 태웠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에스 로셀리를 바로 이 암적색 파우더 가루에다가 갖다 태웠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암적색 가루는요 서브젝트 어떤 물질인데요 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끝까지 봤었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나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반응 예측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 또 가야 됩니다 그 초기 리액션 오 리액션 나왔죠 반응 그런 것은 프레딕터블 예측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잡았던 키워드가 자꾸 등장하고 있죠 반응 나왔고 예측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그 초기 반응은 예측될 수 있었다 뭐로 위드 나왔고 그 다음에 리어그니즘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ING 나오면 이게 이제 부대 상황이죠 지금 이 목적보호가 ING가 되면 해석을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요 여기 이제 PP가 나오면 이 목적보호 부분이 나오면 목적보호 부분이 PP가 나오면 이 부대 상황은 목적어가 뭐뭐 된 채로 되어지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 유기체가 뭔가 굽힐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말이죠 구부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말이죠 뭐를 그들의 몸을 어디 주변에 그 물질 주변에 이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키워드로 잡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있죠 제닝스 실험에 있어서 이 제가 이리턴트가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명사로서 자극물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자극물이니까 이게 바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리턴트가 동사가 되면요 이게 이리테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리테이트는 이거는 이제 자극하다 그 다음에 상대를 자극하는 거니까 짜증나게 하는 것이죠 짜증나게 하다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면요 바로 이리테벌 했죠 테이블을 이리로 치운다 짜증내면서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리테블은 뭔가 형용사로서 짜증내는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리턴트가 지금 이게 명사하니까 자극물이 되는 거니까 물 물 서브스탄스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바로 이리턴트가 여기서 지금 패라프리징 된 것이 어 굉장히 어렵죠 바로 이 서브스탄스로 지금 패라프리징이 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투어보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물질 주변에 그 물질은 바로 이 자극물을 말하겠죠 그 자극물 물질 주변에 바로 그 유기체가 그들의 몸을 굽힐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기 반응이 예측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상세하게 짧은 시간에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적어놨던 이리턴트 자극물이 서브스탄스와 지금 패라프리징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반응 예측 리액션 반응 그 다음 예측 predictable 그렇죠? 이러한 것이 지금 여기 키워드가 지금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선지에서 비슷하게 생긴 것을 찾아내는다는 이야기죠 비슷한 해석을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그 초기 반응은 예측될 수 있었다 뭐 하면서 그 유기체가 그들의 몸을 굽힐 수 있도록 하면서 어디 주변에 그 물질 주변에 그 자극물 주변에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럼 지금 해석했던 걸 패라프리징 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지금 해석했던 부분에 비슷한 게 지금 어디에 보일까요? 적어도 A를 하시면 안되겠죠 바이 아엔진은 뭐 수영하면서 뒤에는 안 보더라도 그죠? 수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몸을 굽힌다는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몸을 굽힌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들의 몸을 갖다가 트위스팅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구부린다는 이야기죠 트위스트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드 이승은 그대로 찾았으니까 그럼 몸을 트위스트 한다는 게 이게 몸을 밴딩 한다는 거 패라프리징 된다는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단어 중요하죠 슬링크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제 몸을 수축시키는 거죠 수축시키고 축소시키는 거죠 수축한다는 의미니까 이거는 하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서빙이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밀어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밀어낸다 다시 한 번 더 A는 수영함으로써 서빙 밀어내므로써 슬링킹 수축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트위스팅 굽힘으로써 그래서 파라프리징 된 게 답이 T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물 1대기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지금 문제풀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60번 61번의 상위 부분의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YBN GTF 담당 김태형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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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